안녕하세요. 의학채널 똑소리입니다. 아직까지 코비드19가 사그라들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팬데믹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중국농업대의 홍레이선 연구팀이 미국 국립과학원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논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는 인간에게 전염 가능한 H1N1 돼지 독감 바이러스 즉 G4EAH1N1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G4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에 기원을 두고 있는 2009년 자르고 계시는 신종독감 바이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는 유행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생성을 위한 중요한 숙주로 알려져 있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돼지를 잘 감시하면 다음에 발생 가능한 유행성 질병을 예측하거나 조기경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이 G4 바이러스도 인간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고 인간 기도상피세포에서 증식이 잘 이루어지고 효과적으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G4 바이러스와 기존 인간 인플루엔자 백신 균지 사이에 항원성 교차 반응성이 낮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집단 면역력 즉 방어력이 되겠죠. 이 방어력이 G4 바이러스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백신에 반응하지 않는 바이러스라면 그 자체로 인간에게 전파될 경우 판데믹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돼지 농장에서 일어나는 작업자들에게도 10에서 20%까지 G4 바이러스 혈청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G4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성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적응하여 유행성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염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돼지로부터 사람이 감염되기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전염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이상 의학채널 똑소리 돼지도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응급외과 전문의 가인구입니다. 감사합니다.